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은 스승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인이 되신 우리 스승님들 생각이 또 문득 나네요. 한 시대를 열고 또 그 한 시대를 빛내주신 우리 스승님들 그분들이 남기신 업적은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저희들의 본업은 대중을 위한 예술을 펼치고 그리고 대중에게 웃음을 그리고 행복을 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 스승 여러분 열심히 맡은 바에 대해 충실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날 가수는요. 먼저 작곡가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가수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죠. 바로 김진환 씨의 무대입니다. 네. yani KURA 거기서foxzayrn 한 10th짝 나랑의 가위며진에서 다음 na j reste 노즈들 하에는 다가 photo 1234 마 представля 수정 1 하하하 에브리퍼스 중독붙지를 말이야 정신없이 달려온 고향을 끌었다 이상이라 정답이 없다 어떤 노래가 안다 일전의 일지대가 오지시니 사과의 일지대가 하 하 하 하 일지않아 숨겨요 하수시라게 사과의 일지대가 내 나이가 몇이라도 묻지 마라 1,2,3,4 순자리 울라 내 얼굴을 주로 묻히는 말이야 방망도 달려온 혼자 부른다 고상이라 정신이 없다 울라 지하자 간다 내 나이가 몇이라도 1,2,3,4 순자리 이제 지나가 이제서 가슴 시리에 사랑 아아 가슴 시리에 고상 1,2,3,4 순자리 이 나이가 정답이 없다 울라 내가 믿는다 내 나이가 몇이라도 내 나이가 몇이라도 한심이 없게 사랑해 한심이 없게 사랑해 고상 아멘